공화주의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21세기에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봐라 이러면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지배의 원리입니다 이건 난 더미네이션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교수죠 최근에 지난 학기에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 밑에 있는 동안 중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중국의 유명한 도시에서 로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당신 밑에서 석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넌 훌륭하다 학부 때 제 수업을 들었어요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너 정도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받아줬어요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파워하고 권력이죠 어설리티 권위하고를 구분해봅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학생을 제가 지도하는데 얘가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 논문을 써와라 그랬더니 남의 거를 싹 벗겨왔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알고 잘했네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제가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걸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제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얘를 징계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? 그런데 이 친구와 저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? 서로 제가 학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제 간에 서로 리스펙트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제 제자 그 학생한테 차키를 닦고 요즘 내가 오프로드를 좀 다녔더니 차가 좀 그렇지? 이랬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? 그럼 얘가 어쩌라고요? 눈치 없는 애가 되잖아 그럼 한국식 정서를 어떻게 해야 돼? 닦아요 그 얘기잖아 그리고 또 세차하고 안 돼 근데 이거는 얘가 하면 돼야 안 돼? 안 되지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행사할 땐 항상 뭐에 기초해야 돼? 법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부여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얘가 표조를 해오거나 학칙을 어기거나 이럴 땐 그걸 근거로 반드시 야단을 쳐야 됩니다 도를 넘어설 땐 반드시 징계해야 돼 그래야 지도가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도교수고 학자로서 저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지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존경한다는 거랑 내 차를 세차해야 되는 거랑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하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지배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저는 절대 그 학생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그 학생의 인격을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아들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던 게 훈련이 빡세서 힘들었습니까? 아니면 상병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려고 해서 힘들었습니까?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지배의 원리에요 공화재 안에서는 누구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난 더미네이션 끝내줘요 그런데 각자가 주체야 또 이게 실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? 저는 파워를 어떻게 행사합니까? 반드시 법이 저한테 부여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현돼야 돼요? 법치가 존재가 돼야만 공화재가 작동이 되고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죠? 그 안에서 법이 부여한 파워만 행사합니다 파워만 행사합니다 일부 나만의 집에서는 보다 미친 중국 노래 아웅! 피에라이 좋아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아 부수가 뭔지 알려줄게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오 좋아! PLI 좋아!